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3번만에 제대로 하네. 아, 3번만에? 시즌3니까 3번 한 거예요. 3번. 3을 맞춘 놉니다. 요즘 라임이 대세여가지고. 어떻게든 세경 씨는 시즌4가 좀 기대되나요? 시즌4는 그럼 오프닝을 4번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기대가 정말 안 되네요. 시즌10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때는 오프닝 10번 하면 1시간 지나요. 아, 어지겄네요. 벌써. 오늘 뭐 컨텐츠 바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꼭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어떤 거죠? 김성수TV 15만 돌파. 드디어 저희도 이민연의 임금 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15만이니까 또 이것도 숫자 맞춰서 15% 임금 인상. 아주 좋은 아이디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가 이래서 안 돼. 저는 15% 올리면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임금 인상 요구하면 짤리잖아요. 아, 그래요? 아, 전 그런 거에 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격수다 이야기해볼 컨텐츠는 15만 돌파 기념으로 저희가 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특집이죠? 무슨 특집인가요? 특집이라는 거는 제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먼저 보고 먼저 발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젠 예고편이 아닙니다. 저는 본편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2시간 20분을 열심히 봤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러면 예고편을 봤다시니까. 예고편만 봤죠. 예고편 아니면 하이라이트. 여기 와서 스포 당하려고. 사실대로 얘기했네요. 네, 여러분이 한번 봤거든요. 오늘 이야기해볼 컨텐츠는 넷플릭스 영화 부문 지금 1위를 현재 1위. 달리고 있는 돈 룩 업입니다. 돈 룩 업! 돈 룩 업! 위를 보지 말라. 위를 보지 말라. 그렇죠. 많은 의미가 내포가 돼 있죠. 그렇죠. 나오는 배우진들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근데 이 많은 진짜 대배우들이. 엄청나죠. 아니, 한 장면에 이 한 영화에 모였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돈을 얼마 들인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일단. 몸값이 장난 아니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진짜 너무 귀여웠어. 메릴 스트립. 제니퍼. 진짜 제니퍼 로렌스. 로렌스. 와,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조나 힐스도 있고. 그리고 전 누구야? 캐롤의 여주인공이었죠? 마라이아 캐리? 아니, 마라이아 캐리지 말고. 저기 디카프리오랑 연애. 연애사. 또 여기. 작은 스포일러니까. 어떻게 저희 스포를 다 포함해서 갈까요? 우리 첫 번째 장면에서는 스포가 많지 않고 약스포다. 약스포. 1부와 2부 항상 이제는. 1부는 스포가 약스포. 약스포. 그래서 봐도 큰 문제 없는. 근데 2부는 좀 스포가 있으니까. 미리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은 좀 피하셔라. 근데 뭐 스파이더맨보다는 스포의 그런 임팩트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지금 돈 룩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저희가 뭐 사실 내용보다는 사실 이게 블랙 코미디 영화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시사점 관련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많은 점들을 좀 느끼긴 느꼈거든요. 블랙 코미디라는 게 원래 사회적인 시사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김원식 평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설정은 꽤 있었어요. 많았죠? 회성이 온다. 그랬을 때 할리우드식으로 보면 위기가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고 영웅이 나서가지고 회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가 전개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이게 이제 이 영화의 기본적인 전제죠. 현실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애써가지고 발견했는데 그걸 진실을 과연 미디어나 정치나 전달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애국 충정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구할까? 거기에 이제 의문점이. 이건 진짜 블랙 코미디지만 리얼리티 영화예요. 리얼리티 영화예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히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몇 번 깨졌다가 몇 번 다시 붙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난 코미디도 바로 그 뭐 4시간 5시간 전까지는 쫓아내자! 쫓아내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따봉! 하면서 껴안고 같이 택시 운전해가지고 또 조문을 하러 가고 조문조차도 쇼를 만들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돈 룩 컵이다. 이 장면이 돈 룩 컵이다. 영화 보면은 내부자들도 그렇고 검사와 기업과 그런 정치권의 결탁 이런 거를 처음 나왔을 때 영화는 영화로 써보자 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현실이 더 쇼킹해서 아 이거 다 퀴었구나 다 퀴즈 약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 룩 컵도 약간 그런 거를 풍자해가지고 블랙 코미디화 시킨 겁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몰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와 내가 메릴 스트립을 패고 싶을지 몰랐어요. 패고 싶기 힘든데요? 나는 메릴 스트립을 죽어야 사는 여자에서 악녀로 나올 때도 너무너무 정말 좋아했거든요. 매력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참 지성적인 배우입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타의 모범이 되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진짜 와 진짜 그 모델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를 모델로 또 삼았다고 하는 바람에 더 화가 났어요. 와 그러고 봤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코미디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랄하게 비판한 데는 끝 갈 줄을 모른다. 그래서 과연 우리 코미디언들이 저 정도의 고급진 유머들을 날릴 수가 있을까. 그랬다면 코미디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도 좀 했어요. 뭐 강성범인 들으면 되게 뭐라 그러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대단하다. 근데 이제 블록코미디의 좀 약간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블록버스터랑 블랙코미디의 합성어입니까? 블록코미디? 네. 새로운 용어가 다 되겠네요. 블록코미디.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블랙코미디나 슬랩스틱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을 많이 하거나 약간 과학적으로 자극적으로 이렇게 챕을 한다든지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 가공해서 만든 게 아니고 충분히 어떤 정치적인 공학이라든지 미디어적인 환경이나 메커니즘을 보면 당연히 저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이 유승을 유발하니까 그런 점이 좀 이전의 코미디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웃다가 공포가 돼. 공포가 돼. 진짜 무서워.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진짜 무서워. 마지막에는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이럴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겠다. 세영 씨는 뭘 재밌게 봤어요? 엄청 재밌게 봤다 그랬죠? 저는 아까 대스타분들이 많이 나왔고 또 무슨 사회적 이슈 미국 정치, 사회, 경제, 미디어 다 다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짬뽕이 돼 있는데도 그게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 일단 되게 놀라웠고 또 보고 싶어지는 영화? 또 봤어요? 아니 한 번 봤죠. 또 보고 싶어진다고 보면 또 봤어야지. 또 보고 싶어지는 거랑 보는 거랑은 다르죠. 근데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갖다가 정말 잘 캐치했고 그런데 그 본질에 대한 사유는 좀 얕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더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정말 잘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겉에 나와 있는 그 겉표혼보다도 그 심층을 파고들어가서 작동 원리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가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정말 굉장히 스토리라인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 스토리라인에 다양한 현상들을 깔아놓고 그 현상들을 하나씩 들추면서 웃고 있는 거야.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줬으면 물론 이제 중의적인 표현들에 아주 임팩트가 있는 대사들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면들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은 좀 있었어요. 저는 그 직관적인 부분 때문에 더 재밌기도 했는데 직관? 네. 그 아담 맥케이가 감독이잖아요. 전작들이 빅쇼트랑 빅쇼트. 하나 더 뭐 있었죠? 전쟁 영화? 어쨌든. 하여튼 그 두 개는 뭔가 과거사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런 과거사를 몰라도 그런 게 없어서 되고 직관적인 영화여서 더 재밌었어요. 뭔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메시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더 딥한 고민이 우리나라 콘텐츠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을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근본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니들이 얼마나 돌대가리이고 얼마나 참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는지를 좀 반성해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던져놓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방식이 다르죠. 사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할리우드 영화나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의 근본적인 한계가 사실 미국의 속성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미국은 사실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창작자들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관심이 없어. 만약에 그런 해선이 충돌해왔을 때 다양한 계층과 계급과 영역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이런 데에 대한 현실적인 상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강대국일수록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계층 이상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 밑에나 다른 저변을 전혀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러시아랑 중국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좀 부족하다. 그렇죠. 제3세계는 거의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나오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메시지들을 담고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1부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의 오남용, 폐해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여기서 미디어를 어떻게 다룹니까? 저는 처음에 기대한 게 이제 일단 책임자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미식원중립대학이긴 하지만 바로 연결해서 청와대에 해당되는 백악관의 보고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답 들어가는 안 돼. 그래서 다음 수단은 어디를 찾죠 우리가? 대부분 언론을 접촉하게 되잖아요. 미국이 좀 더 그거는 플렉서블하니까 접근에 갔어. 저는 그게 보도가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서 TV쇼에 출연을 시키잖아요. TV쇼라도 출연을 시키고 그런 맛을 보고 더 확산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언론의 메커니즘이 딱 보여지게 되면서 아 이모가 좀 낭나르구나 이걸 느끼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해성이 지구에 떨어지고 인류가 멸종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백악관에도 보고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들은 듯한 듯하고 관심이 없고 언론으로 그래서 넘어갔더니만 언론에서도 이거를 그냥 가십거리로 다루라고만 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거기서 좀 많이 느꼈던 거는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사람은 이걸 발견한 교수잖아요. 같이 발견한 교수.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는 대학원생. 그런데 대학원생은 약간 히피족처럼 겉모습 봐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 교수는 말을 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전혀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메신저를 계속 보려고 그러니까 언론이 이거를 다뤄주지 않는 거. 그 두 사람의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이미지라고 봐요. 미국이 보고 있는 학자들의 이미지는 뭐냐면 쓸데없이 이상을 쫓거나 아니면 뭔가를 많이 알지만 사람들을 설득해낼 능력이 부족한 그런 강방 환자들. 이렇게 학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 둘이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단지 미디어에서 이 전문가들 데려다 쓰기 힘들다. 미디어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들 자체의 구조적 결함을 캐릭터로 딱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참 이 아담 맥키가 잘하고 있다. 또 기자들도 캐릭터로 몇 개를 딱딱딱 정리해줬는데 대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마치 내가 이 특종을 갖다가 드디어 잡아가지고 가겠다. 그런데 걔는 진짜 진실엔 관심이 없어. 기자인데 진실엔 1도 관심이 없고 이걸 터뜨려서 얼마나 많은 매체가 받아주고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는가 밖에 생각이 없어. 클릭수. 클릭수. 이거 딱 조선일보잖아. 두 분은 방송을 진행을 하시니까 그거 좀 많이 느끼잖아요. 진행을 할 때 뭔가 좀 재미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들이.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약간 세영 씨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그렇잖아요. 해성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결국 꽂아준 언론의 TV쇼를 보면 약간 진짜 무슨 모닝 가십거리 얘기하는 것처럼 해성 떨어진다고 하니까 막 거기서 농담 따먹기나 계속 하고 있고 가십거리 다루고 있고 너무 희화시켜가지고 너무 가볍게만. 이 무거운 뉴스인데도 계속 가볍게만 가려고 하는 거. 뉴스에 연송하라고 그러죠. 네. 뭔가 재미있게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게 매스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게 대중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인류의 지금 흥망이 결정되는 이 시기에 중대한 사안보다는 사람들이 스타커플 결별 이슈 이런 거나 다루고 있고 제니퍼 로렌스가 이제 중간에 화를 내잖아요. 답답하니까. 근데 그거를 짤로 만들어서 밈으로 만들어서 놀리고 그냥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대중들의 입맛에 매스컴 좀 이렇게 물들어가는 게 아닐까. 결국 미디어도 너무 비즈니스화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클릭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받을 것들 이게 돈이 되니까 결국은 진짜 중요한 문제보다는 돈이 되는 뉴스를 더 많이 다루는 미디어의 그런 지금의 현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자본에 의해서 완전히 미디어가 점령당해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됐죠. 예전에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지금은 확실히 미디어를 쥐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그래서 기득권들의 카르텔인 미디어를 완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아주 소름끼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장면은 왜 저러지 이러다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 가서 그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을 보게 돼요. 결국은 그 모든 바보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는 돈인 거야. 또 하나의 기르기 김원시 평론가님. 그 TV쇼의 여자 앵커. 이제 그분은 TV쇼에 나와서 앵커로 계시는 분이에요. MC로 계시는 분인데 결국은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나중에 불륜을 저지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세상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이 몇 점의 미술 작품을 모으고 얼마나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고 그리고 몇 명의 전직 대통령과 잡고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에만 좀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개인보다도 거기서 교수라는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소비되는 거가 또 좀 역설적이었는데 사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가진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신과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약을 굉장히 먹어서 이 사람은 평소에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약물 때문에 그날 스튜디오에서 억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사람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팔렸어요. 근데 제니퍼 로렌스는 상식적으로 그냥 봤을 때 이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아예 제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진행자는 결국에는 만들어진 교수 이미지를 사실은 과시하듯이 트로피처럼 선취를 한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사실은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랬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진행자의 자격, 기레기. 미디어가 주로 장식주의에 굉장히 많이 오염이 돼 있는. 오염이 돼 있다. 세용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SNS. 여기서 미디어 중에서도 뉴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됩니다. 미디어가 일단 하나의 장면을 때리면 하나의 그림을 내보내면 그거를 이제 뉴미디어가 재생산에서 유포하는 역할을 하는데 또 인스타그램 중독자잖아요. 인스타 없이 못 살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유타그래머구를 하는 것만 짜요. 뉴스 나오면 진짜 화제될 만한 거. 웃긴 거. 그리고 약간 조롱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쫙 퍼트리는 거. 이것도 뉴미디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뉴스를 예전에는 TV나 인터넷으로도 봤는데 이제는 그냥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속보를 접하거든요. 그냥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맞춰봐야 되지 않나 매스컴이. 그래요? 네. 가짜뉴스 필터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TV나 인터넷에서도 가짜뉴스 필터링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이 영화에서도 그 얘기는 당위적으로 그냥 던지긴 해요. 어디서든 제대로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는데 그 플랫폼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가짜뉴스를 못 건너냐면 언론사가 책임을 지듯이 SNS 플랫폼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들을 애들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았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아까 인스타그램 중복자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 현실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블로그나 SNS 운영할 때 팁을 알려주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미있는 거. 눈에 띌 만한 거라고 공식적으로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자극적인 거. 특히 경영 쪽 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 그걸 마치 어떤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인 것처럼 하고 실제로 실수까지 시켜요. 그럼 만약에 그 학생들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까? 아마 혜승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재미있고 눈에 띌 만한 거를 자극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SNS를 무방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상호 역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아마 이 영화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누구나 다 혜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그렇지만 우리는 SNS를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를 좀 풍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 그 정치권 얘기를 잠시 후에 확인을 할 테지만 사실은 미디어랑 정치권이랑 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 로 더 많이 퍼지고 있는 게 SNS가 굉장히 영향력 자체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돈 룩 업 그리고 룩 업 이 두 가지 파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성이 떨어지는 거를 위를 봐라 해성이 떨어진다. 곧 인류 멸종한다. 파 그리고 돈 룩 업 보지 말아라. 그거 그냥 정치적인 얘기니까 보지 말아라. 약간 이런 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게 또 SNS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퍼지잖아요. 돈 룩 업 돈 룩 업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SNS로 정치적인 영향력. 미디어로서의 예전의 미디어 기성 미디어가 했던 역할을 SNS가 좀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SNS 사실은 굉장히 정보가 뭐 그냥 퍼지잖아요. 그럼 사실 요즘에 큐레이션 미디어 저널리즘 많이 얘기하거든요. SNS가 그냥 범람을 하면 누군가 그걸 필터링을 해주고 큐레이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거기에 영압을 하고 오히려 잠식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좀 보여줬다.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든지 권위 있는 신문 언론이 왜 필요하냐. 그걸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용을 하고 오히려 역이용당하는 그런 풍경들을 이 영화가 잘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썸네일이나 제목 같은 거를 자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단 보질 않잖아요. 관심권에서 사라지니까 그런 거를. 그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유튜브 썸네일처럼 제목을 다 달았어요. 모든 캐스팅되는 이름들 같은 경우도 종래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타이틀의 방식이 아니라 유튜브 썸네일처럼 달아놓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선정성으로 아주 망조가든 SNS든 아니면 기성미디어든 모두들 선정성으로 망조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언론 지형 구도 관점에서 종이 신문들이 굉장히 위기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종이 신문의 인터넷판들이 오히려 더 왜곡을 하고 간과를 하고 흥미 위주로 썸네일 같은 걸 달아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걸 이 영화가 좀 보여주지 않나. 아까 조선일보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미디어의 비즈니스화 그로 인해서 뭔가 메시지의 중요성과 필터링 이런 거를 잃어버린 미디어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내용을 또 풍자한 블랙 코미디 미디어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거 커피가 뭐예요? 네 이 커피는 김성수 커피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제공되는 것은 어? 벌써 다 먹었네. 원샷했어요. 네 김성수 커피의 원두를 제가 직접 갈아서 그래서 그걸로 내려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여유있게 오셨기 때문에 약간 식혀가지고 했더니 딱 좋은 그런 농도를 갖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점심을 짜게 먹었나봐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샷했어요. 짜게 먹으면 좋나요? 그러면 원샷 때려야 돼요. 이 제품은 진짜 보통 이제 원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생두가 얼마나 싱싱한 생두가 들어오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생두를 잘 말려서 그것을 선택을 하면 이제 살짝만 볶아도 좋은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두 자체가 안 좋으면 살짝 볶으면 이상한 냄새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새까맣게 태워서 그냥 보리차처럼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커피를 가늠하는 건 우선 생두고요. 그 생두는 이제 그 마이크로라시라고 하는 아주 고급진 그런 생두 소프트 시작해가지고 뭐 프리미엄 등급 소프트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잘 볶아서 또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갖고 블렌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세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드립백 세트와 원두 세트. 드립백 세트는 이번에 자녀 제품들 장고가 소진되면 그냥 또 한동안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두 세트는 꾸준히 판매가 되지만 이번 연말 연시에만 완전히 분쇄해서 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세트는 배송료가 있고요. 3,300원. 두 세트부터는 배송료도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15만 돌파했는데 세일 없나요? 15만 돌파 세일은커녕 다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뭐 지금 떡도 올라가지 귤도 올라가지 지금 커피도 올라가지 다 올라가고 진짜 장사하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우리 남는 거 없다고. 알겠습니다. 남는 거 없으니까요, 여러분. 김성수 커피 010-8304-2124 8304-212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커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돈 룩컵 일단은 미디어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2부에서는 저희가 이게 정치권 얘기로 넘어갈게요. 결국은 이제 미디어로 인해서 거기에 뗄려야 뗄 수 없는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이 얼마나 바보같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런 거로 풍자한 얘기. 거기다가 정치권과 기업, 대기업의 결타까지. 그 얘기를 2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